뭐야 레벨 1이야 얘는? 뭐 이런 애랑 해야 됩니까 솔직히? 아 레벨 1이 또 건방지게 하네 아 저도 올랜덤 할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네 아이씨 저도 올랜덤 할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어 셋 중에 할 줄 아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방지게 상대가 도발을 했죠 레벨 1 자리가 지금 올랜덤 그랬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고로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고로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로 어떻게 해야 돼 고로 좋다 그랬는데 뭐 할 줄 알아야 좋지 마이 마이 뭐 이런게 부채하면 되잖아 아 이거 그게 안되지 2002처럼 안되지 오케이 막았잖아 야 야 이거 잠깐만 마이도 할 줄 몰라 아이 괜히 랜덤 했네 아이 건방지게 하네 괜히 랜덤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 치즈로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건가 이렇게 하는건가 아주 신났네 지금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신났네 지금 아 도저히 안되겠다 아 얘 랜덤이고 뭐 바로 1군간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어이 건방진 놈 이게 뭐라고 적힌거야 이게 뭐라고 적힌거야 무슨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무슨 무슨 선인데 아주 신났네 신났어 바로 1군으로 갑니다 이거 뭐 아무리 랜덤이어도 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가자 바로 갑니다 자 기존처럼 했다가는 상대가 안될겁니다 가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그런걸로 안되거든요 야야 내가 어퍼컷 썼는데 왜 안나가냐 오케이 어퍼컷 썼잖아 내가 잡아봐 잡아봐 가자 장포만 계속 쓰고 카운터 레츠고 가자 건방진 놈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텐데 어디 올랜덤을 골라가지고 바로 참교육입니다 클락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클락 해봐 해봐야 뭐 해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가자 됐어 이겼어 이건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거는 가자 오케이 이미 이겼어 이거는 오케이 됐어 아 기가 없을때 빨리 때려놔야되는데 뭐하죠? 안걸리죠? 뭐야 왜자꾸 기술이 안나가 기술이 왜자꾸 안나가 아 이게 잡히네 아 왔다 라이포겐 이게 바로 역가드 다이노마 렛츠가 어디 레벨 1자리가 건방지게 올랜덤을 골라가지고 갑니다 킹 킹 어퍼컨만 조심하면 돼 킹은 어퍼컨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뭐 지금 그것조차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 오케이 안걸리죠 베니꼬리카 나의 전매특허다 이놈아 베니꼬리카는 나의 전매특허다 상대가 안되죠 지금 왜 랜덤을 해가지고 저를 화내게 한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지도 않죠 장풍이 끝까지 어 페널티키를 쓰는구나 축구한다고 지금 오케이 됐어 됐어 자 1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최선을 다해도 지금 안될겁니다 아 이거 좀 끊기네 또 요거하고 페널티키를 쓰겠지 또 밑으로 렛츠고 가자 아유 가자 안걸리죠? 야 막았잖아 밑으로 막았잖아 자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자 건방지게 하네 밑으로 슬라이딩 렛츠고 밑으로 슬라이딩 렛츠고 오케이 나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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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분명히 내가 건방지게 하지 말라고 했을텐데요 올랜덤을 골라? 주제 지 주제 올랜덤을 골라? 또 하네 야 이거 박살내줘야 되겠다 진짜 최봉계 최봉계 아 최봉계 좀 짜증나는데 근데 박살내겠습니다 뭐야 또 킹이 걸렸어? 자 엿가드 못 막았네요 아쉽게도 렛츠고 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렛츠고 가자 가자 끝났어 가자 장관은 뭐 이거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장관은 어휴 야 이게 걸렸네 어휴 야 이게 걸렸네 밑으로 바로 나가보입니다 자 엿가드 렛츠고 정신없죠 뭐야 이게 맞았어? 정신없죠 아아 야 아아 정신없죠 내가 정신이 없죠 지금 가자 어휴 그걸 그렇게 한다고 휩있죠 나이게는 오 뭘 그러니까 장거리로 가면 안돼 장관한테는 장거리니까 장관이죠 오케이 안걸리죠 오케이 안걸리죠 아아 야 이게 걸린다고? 아 이게 잡혀 자 집중해 집중해 상대방 야싸비야 휩 해주고 야 집중해 오케이 왔다 치큐 아카스크아 렛츠고 자 집중하면 된다니까 자 메로나 체벙 메로나 체벙계 체벙계 좀 짜증나는데 근데 자 메로나 체벙계 오케이 아아 이게 너무 짜증나 좋습니다 요거 내가 상대해주마 상대해주마 타이밍만 잘 맞추면돼 타이밍만 잘 맞추면되고요 어 가자 카운터 렛츠고 하잇 아이씨 끝났어 끝났죠 포기한건가요?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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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게 랜덤을 해 잘하는것도 줄 캐릭터를 고르세요 랜덤하지 말고 또 랜덤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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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리죠 오케이 가자 아쿠 그게 잡힐거 같니 내가?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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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아 랄프 주먹이 세기 때문에 지금 골좀 잘 피해야되겠죠 다리가 내가 다리가 내가 더 길죠 아카스크마 힙 한번 써주고 힙 다시 한번 써주고 겁나서 못오죠 지금 치킨 아카스크마 한번 더 이게 맞는다고? 야 이게 이게 맞는다고? 힙 한번 써주고 야이씨 야이씨 이게 맞는다고? 가자 됐어 됐어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하고 집중, 레츠고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집중하면 돼 이야 됐어 좋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자, 이겼어, 이겼어 가자, 카운터 하이, 아이씨, 샌데브샷 좋았어, 레츠고 바로 뛰어주고 가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자 장풍 쓸 때 밑으로 슬라이딩 장풍 쓸 때 슬라이딩 오케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아아 아, 건방지게 자꾸 올랜덤으로 한단 말이지 두 판 더 이기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끝장 내겠습니다, 레츠고 안 되죠, 그런 거 안 통해요 자, 어퍼컷 무슨 자신감을 자꾸 올랜덤으로 하는거지 무슨 자신감이죠, 도대체 아, 이거 잡혔다 다행히 멀어가지고 어퍼컷 가자 아아, 이게 잡히네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아무리 레벨 1이지만 아주 박살내고 있습니다 뭐야 렉이 잠깐 떴, 잠깐 떴는데 레츠고 어퍼컷 오케이, 가자 자,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실력이 계속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뭐야 큐아빠가 어, 저런 기술이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 됐어, 됐어 가자 자 큐아빠 뭐 좋지도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CQ 아카세쿠마 오케이 아, 이게 이 연속기가 돼? 와아 이게 연속기가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이거는 자, 진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자, 레벨 1 주제에 올랜덤을 골라가지고 건방지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 야 이게 자꾸 걸려 자꾸 이게 걸려 가자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약간 지금 힘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손에 코, 수염 다 묻고 지금 힘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한번 합니다 자, 힘이 지금 많이 빠질 때가 됐어요 네이션을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끝장 내겠습니다 아, 저 사이코 볼 저거 치사한 거 걸렸네 치사해도 소용 없습니다 나한테는 안 돼요 가자 이 친구는 그 위로 떠가지고 그 뺑뺑 도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기술 이름은 모르겠는데 위로 떠가지고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 못하는 친구네, 심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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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조심하면 돼 저것만 조심하면 되죠 잡아버리면 되고 볼이야 뭐, 결국 뭐 겁이 겁이 전혀 안 나죠 레츠고 자, 아테나만 잘 잡아보면 돼 저 사이코 볼 저.. 저게 문제죠 아테나만 잡아보면 돼 사이코 볼은 나도 막을 수가 있다 저걸 저걸 쓴다고 치사하게 오케이 왔다 안 걸리죠 왔다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왔다 아아 왔다 레츠가 아 좋았어 아니 레벨 1밖에 안 되는데 올랜덤을 하고 너무 건방지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레벨 1이라서 사실 별로 잘하는 친구도 아닌데 자꾸 올랜덤을 해가지고 지금 한마리로 다 끝내기 직전 뭐 이 레오나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심지어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가자 좋았어 아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아 맞았네 라이프어겐 위로도 한 번 떠서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안 걸리죠 아이 안 걸리네 야 이런 기술이 있어 오케이 이거 왜 자꾸 맞아 오케이 끝까지 가게 하네 결국에는 자 크리스로 작살 내란 얘기죠 오케이 왔다 핌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신대구사차가 나가야지 오케이 가자 자 자 빤쓰른 했죠 결국엔 레벨 1 주제에 말이야 어디 건방지게 올랜덤을 하고 말이죠 장대가 안 되죠 네 와 아 넷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